신난다 여기 언제부터 있었어? 처음부터 이 집에 같이 있었던가? 얘도 시야가 심각하구나 많이 맞췄다, 뿌듯하다 무지를 들고 있었어야 했는데 어디 가실까요? 부트캠프 가시죠? 빨리 죽을까봐 그러죠 무서운 동네잖아요 산호궁은 거기에서만 자랐거든요 제일 먼저 뒤지실 것 같은데 뭐하세요? 마 마 마, 한다이 하나 한다이? 부트캠프 가실래요 그럼? 예 보여드릴까요? 얼마나 잘 싸우는지? 예 여기가 제일 핫불이에요? 아 그럼요 몇 명이노 이거? 생각보다 별로 없죠? 한 6, 7팀 되네요 6 대 1이면 쉽잖아요 할 만하죠 왜왜왜 파이어 아 기다려봐요 잘 숨으면 내가 도와드리고 갈게 어때요? 할 만해? 오 잘가요 잡아줄게요 잡는 거 보고 가죠 오케이 네 죽어요 아냐아냐아냐 걘 잡아줄게 오케이 수고요 오케이 수고요 오케이 수고요 아 피만 많았어 너 그쵸? 배그에 소질도 없는데 배그 방송 왜 하냐고요? 님은 공부 못하는데 공부를 왜 하냐고요? 님은 공부 못하는데 공부를 왜 하냐고요? 한 팜만 더 해보자 이번엔 짤 파밍으로 내가 단거리는 모르겠는데 장거리는 진짜 잘 쏘거든요 어? 아이씨 역시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는 방법은 솔로로 하는 거 아 무섭게 이렇게 해서 총 소리가 나 내가 지금 무서워가지고 저쪽으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아 무섭게 이렇게 해서 좋아 좋았어 아우 다행이야 먹을 게 없구만 뭐야 권총으로 나서 온 거야? 자존심이 상하는 거냐 응 파라다이스 땅 내린 배고구만 딱 저 사원 안으로 고오리인 실패 공기주의 쉽구만 아이씨 장전 아 왜 이렇게 추하게 죽어 내 캐릭터는 꾸물거리지 마! 야 이제 왜 이렇게 추하게 죽어 내 캐릭터는 절대 쫄아서 누워서 파밍하는 거 아니에요? 아시잖아요 아실 분은 쫄아서 그런 게 아니라 뚝배기 자 뚝배기만 먹으면 돼 뚝배기 그대로 누워버리지? 하... 집요한 놈이네 야 반사신경 좋았다 바로 돌아가지고 백샷 날리는 거 보셨죠? 야 이걸 어떻게 받냐 아 왜 이렇게 불쌍하게 죽어 자꾸 아 이 메뚜기야? 죽었으니까 송장 메뚜기인가? 거대한 놈이 참고하십시오 아까 한 번 더 복시를 한마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